그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군 리포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보이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미술 작품을 봅니다. 작품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확실한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그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어떤 그림이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는 사람이 더 확실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는 세상보다도 그 세상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분이 더 확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 있게 하셨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은 확실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천지는 변하여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보이는 것이 확실하고 보이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거기다 더 믿음을 두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기한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의 한계 우리의 귀의 한계 우리의 이해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그것을 존재케 하고 있게 한 그 근원이 더 확실한 거라는 거죠. 그분이 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약속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과 또 그분의 이루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더 확실한 것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분 곁으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애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가 반드시 우리를 상 주시고 그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씀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노아가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걸고 그리고 순종의 말씀을 지었더니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해가지고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갈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난을 당해서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나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순종할 수 있었던 발걸음이 뭡니까? 그건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랐습니다. 믿고 바라면서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을 이루어가시고 결국 그 성에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죽은 사라의 태에서 계속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죽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을 꺼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약속과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가는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오늘 여기서 누려가면서 확신해가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과거적인 것이기도 하며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며 미래가 들어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졸리지 않게 하시면 장차 있을 일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지금 나타난 겁니까? 미래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야곱과 예서를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어디에서 연유한 겁니까? 장차 있을 일이지만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이삭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 형제 중에서도 예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야승미가 넘쳐 흐르고 말이죠. 아빠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말이죠. 멋쟁이. 그래서 네가 별미 만들어보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고. 그 이삭이 좀 나이 먹어서 눈이 침침하고 어둑어둑 해가지고 영성만이 흐려진 것 같아요. 분명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 니부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나오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고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부 다 장남인 듬직한 애서에게 딱 가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니부가가 방법은 잘못됐어요. 어쨌든 이삭을 속이면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서 야곱이 대신 들어가게 해서 복을 받게 하고 장남의 그 축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쫓아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인데 여기 아마 스크린에 뜰 겁니다. 떴나요? 어 그랬군요. 뒷국제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 부터 내려온 축복 그죠?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를 통해서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장차의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 라인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오늘 또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걸 선포하면서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삭에 그 긴 세월이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가지고 모래사 선생님 올라가서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데도 아버지 순종해가지고 결박을 당해가지고 번지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다 자긴지를 알아가지고 순종의 제사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한 계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그 비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고 성취되는 그런 삶의 하나의 통로요. 길목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거 잘하면 끝이에요. 뭐 대단한 인생이 될 게 없어요. 그거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동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이룬 사람도 있고 적게 이룬 사람도 있고 많이 이룬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루신 때를 바라보면서 그 계대를 타고서 우리가 흘러갈 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십니다.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나왔다가 약복강에서 주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지루인 같은 야곱이고 말이죠. 세상의 축복에 도추되어가지고 그걸 추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다가 나중에는 말년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과 와중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의 영성이 자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해 준 그 아브라함의 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비전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환히 열린 영안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을 나중에 가면 축복하는 영적인 거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둘이죠 이름 시작 그러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여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르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며 아마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문하세 갖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여기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그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보이는 면에서는 장자를 오른손에 놓고서 축복해야 되는데 아니 찾아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놓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서 보다가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손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랬어요 애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평생 짚고 살아왔던 그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둥처럼 지팡이처럼 붙잡고 허연 머리를 하나님 앞에 꿇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노역으로 가득 차가지고 노망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아멘 영으로 확 갑자기 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확 바라보면서 성경이 확 열려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비전과 꿈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뭐 여기 참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2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매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 떠날 것을 명하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재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그림으로 만화로 된 영화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그 옆에 보면 피라미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런 거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다 봤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철학적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요셉이 갔을 때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군대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룬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양이나 치던 족장 그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볼 때는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전기도 안 들은 저 시골에 살았던 칸추리보이가 뉴욕이나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양치면서 족장들 속에서 구존대에서 내려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시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휘황찬란 애국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야! 여기다 젊은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게 여기구나 나는 이 문명을 배워야 되겠구나 보디발 장군 안에 그 유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건 문명의 유혹이고요 그건 기회에 대한 유혹이고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 컸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경륜을 바라봤기에 당신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국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큰 믿음 아닙니까 자! 그가 이제 죽음을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가 말하겠어요 저 피라미드 문명밭이 저 어마어마한 제국의 화려한 나에게도 큰 피라미드 하나 지어가지고서 이집트의 제왕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고 자기의 모든 노국들까지 모든 쓰던 물종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처럼 자기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이집트의 대제국의 요셉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어줄 수 없는 불멸의 이름 이집트 제세국과 그 주변의 모든 큰 동작의 사람들을 그 극한 흉년에서 구원해내신 메시아적인 그런 요셉의 삶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새겨주고 거기다 크게 전당을 짓고 나를 기념해주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말해내는 이 고생 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강성한 민족을 유명해 사서사 사서사 나 혼자 지금 흥분하고 난리 났다 새벽마다 나온 사람은 김목사가 요즘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행간을 읽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 묻어놓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 이 땅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내 해골 꼭 메고 나가세요 나도 여기 있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한 족속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고생 땅이 한 70명밖에 안 돼요 이집트 대국과 게임이 안 되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새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아예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이 백성이 그래도 강성해지니까 태어난 아기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요셉의 약속이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슨 축복의 백성이고 개뿌리나 개떡이나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 산다면 하나님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왜요 상황이 그런데 그것이 몇 년 갔습니까 400년 43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결국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아면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잘하면서 커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는요 내가 어저께 탈북자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피가 맺히게 기도했습니까 난 과거에 삼각산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그 삼각산 구석구석에 무슨 자기가 피 맺힌 형계자매라고 뭐 북녘 땅을 위해서 오 하나님 북녘의 백성들을 돌려주시옵소서 지금 삼각산에 기도 못하니까 다 막아놨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삼각산에 구비구비마다 구석구석마다 밤새워 처리하는 피 맺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당을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북녘당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뿔이나 무슨 북녘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 김일성도 모자라서 김정일 가고 김정일 잘 살다가 배떡이 타여서 기름져서 죽고 아주 뚱뚱한 김정은이 나타나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나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강력하니까 온 세계가 기독교에 엄청난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밖에 나오니까 천만에 말레이시아 오니까 기독교는 이게 무슨 회교도도 또 너무 잘 살고 얼마나 멋있게 살고 좋은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강력하게 지금 회교도들이 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신앙 개뿔 한국은 계속 기독교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한 600만 300만 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라고 자랑하고 전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정말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 성도들이니까 큰 대제국같이 만들어놓은 교회 그 저 아들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손톱만큼도 은혜가 오질 않고요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큰 거 물려받아가지고 남이 볼 때는 뭐 수백 명이 성가대 두고 막 수만 명이 모여드는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있는지 몰라서 나는 광대 꼭시각도 노름하고 있구나 불쌍해 내 눈에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열린 교회는 내가 낫다 내가 낫다 아멘 아멘이요 진짜 그거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에도 젊은이들이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국에 젊은이들이 자꾸 없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조금 있는데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눌려가지고 변종되고 변질된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당신들이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마치 이집트 대제국에서 팔려간 요셉이 아무 힘도 없고 그 유혹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문명을 배워야 되고 거기 길들여져야 되고 이것이 인생의 어떤 길이고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희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4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난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고 일개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개그지 같은 눈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찌들리고 뭐가 어떻고 입에 거품 물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되어지는 거고 목사님은 그래도 세상은 뭐가 어떻고 세상은 그게 아니고 무슨 세상의 위대한 조직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세상에 위대한 조직이 있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핥아먹을 것 같은 공산주의도 역사 안에 무너졌습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파워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멋있는 철학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떠한 강력한 나라도 그 제국도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떠한 기업도 수세기와 지나면 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나라면 여기에 믿음을 걸어야 돼요 젊은인들도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오늘 세월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박국 시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은 보기 그래서 하박국이 그냥 아예 하나님한테 사태지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 살아있는 신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따우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주권자 없는 곤충 같은 세상을 곤충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본능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이따운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어디로 갔고 공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세요 저는 세상을 볼 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일하지 않고 의와 그리고 악은 뒷범벅이 돼 있고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앞에서는 의인인데 뒤로 파보면 악이고 그래서 하박국도 좌절한 겁니다 낙심한 거예요 늘 어찌하여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슬프며 울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팔에 기록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받아 터풍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다 뒤엎어지고 세상이 다 거꾸라지고 세상이 다 고개를 돌려도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잊게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거 소망 없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뭘 설교할 겁니까 뭘 얘기할 겁니까 뭘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종교 노름이나 하는 거죠 종교 노름이나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내가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킨다고 말 못합니다 말레이시아 회교도들을 변화시킨다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아면 안 하시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그래 해봤댓자 여태까지 안 되더라 그러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도 반드시 콩을 갈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400년 이후에 너희가 내 해굴을 메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굴을 메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로 편성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 기도하다가 죽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시대에 이루어져야 마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박성호 장례님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아도 다 그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이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따먹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남이 내일 따먹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내 후손이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선조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파원과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삭과 야국과 그리고 요셉이 그 시점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간주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오늘 누렸던 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누리시고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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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